화장실 봉사한 다음에 화장실 반대쪽으로 물이 고였을 경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안녕하세요 탈가게 아저씨 타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화장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긴급으로 저희 구독자께서 가게를 전화가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화장실 공사를 한 상황에 사단이 났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없고 알아볼 때도 없는데 인터넷을 찾다 찾다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고 제 영상에 탈가게 아저씨가 궁금증을 풀어드린다고 해서 다급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내용인증 쓴 여기 썸네일에도 보셨다시피 화장실 공사한 다음에 화장실 반대쪽으로 물이 고였을 경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청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눈이 너무 간격도 안 맞고 너무 삐뚤빼뚤하고 안 맞는데 내가 과연 이 얘기를 하면은 진상소리나 듣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저에게 본인이 생각하신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업자분과는 내일 마지막 미팅을 하신다고 했고요 공사는 다 끝난 상태인데 한번 현장에 있는 사진부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바닥 타일 어떻게 보면 잘 깔린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이 줄눈이 상당히 많이 안 맞았습니다 이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도 이 줄눈이 이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 진상소리는 듣는 게 아닌지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는데 이 정도 매지가 안 맞으면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상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일 기술자라면은 어느 정도는 맞춰야죠 물론 사람이 몸으로 하는 일이라 100%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 이 자리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자리만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 뜯어서 다시 요청해 달라고 하셔도 충분히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뒤쪽이 물이 고였네 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시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화장실 공사 우리가 이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시공을 하는 인건비도 다 드렸는데 화장실 바닥 타일을 뜯고 밑에 있는 밥을 뜯고 재시공을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재시공을 한 와중에 이 뒤에 물이 고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시공자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냥 못한 거예요 그냥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다시 안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껌덕지가 안 돼요 만약에 매지가 어느 정도 조금 삐뚤어졌다 그러면 뭐 이제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돈을 좀 깎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부분만 재시공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반대쪽에 내려가서 물이 고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말씀을 하셔서 뭐 그 부분만 재시공을 하든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하든 그거는 이제 업체에 서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화장실 공사 끝난 다음에 유가의 반대쪽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역물매가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바닥 상태가 삐뚤어져서 이렇게 그 있는대로 잡아 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술자를 왜 돈 내고 씁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자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공사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무조건 재시공 해줬어요 그거는 100% 재시공을 요청을 하셔도 소비자님께서는 진상소리를 듣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보신 이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물이 뒤쪽으로 고일 수도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바닥에 물을 한번 쫙 베봐서 물이 뭐 천천히라도 잘 빠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물매가 잘 잡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뒤쪽에 제일 많이 보이는 쪽이 대부분 변기 쪽이 좀 많이 고이더라구요 이렇게 뒤쪽이 좀 가라앉은 경우는 역물매가 잡혔기 때문에 재시공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게 사실 시공자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욕실 변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때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밟아서 이제 눌리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별잘못을 떠나서 확실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일을 붙이고 나서 어느 정도 굳히고 잘 굳었나 확인하고 이 욕실 기구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화장실 바닥에 역물매가 잡혔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재시공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거 만약에 그냥 우려하고 넘어가면은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니까 그냥 재시공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탈가게 스타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